자 임대차 3법 중에 또 혼란에 빠질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하겠지만 이게 벌써 3년이나 된 법입니다 2020년 7월 31일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이 얼마나 좀 대충 만들어졌냐면 이게 2020년 6월 5일부터 22일에 시작이 된 법입니다 이게 4월에 총선이 되고 5월 지나가지고 6월에 법 하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가 6월이겠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26일 날 정부안이 바로 나오고 7월에 바로 그냥 전체회의 상정 및 검토하고 하루 만에 통과해서 바로 시행해버려요 사실 이렇게 엄청난 법 그냥 국민 5천만 명한테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이잖아요 이 임차 기간을 바꿔버리고 임대인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것들을 검토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를 하고 시행 시간도 보통은 한 1년에 어떤 텀을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루 만에 시행을 합니다 대충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인터넷에 도는 짤인데 말 그대로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서로 죽이라는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도 소송이 막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수천 건의 소송이 이제 시작돼서 사법부에서 막 화를 내는 수준이에요 왜 이런 식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게 하냐 근데 그중에 그중에 다툼이 되게 심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갱신을 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 플러스 2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2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한 다음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경우에 저 죄송한데 저 그냥 나갈래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냥 해지를 협의도 아닙니다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해지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를 하고 단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통보하면 3개월 뒤에는 임대인 집주인이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돼요 법으로 강제사항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그 임대차 3법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도 있고 소송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야지 이 판결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건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6조에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라는 게 있는데 이 6조 1항의 전단부 그러니까 전반부에 있는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라 이겁니다 요구해라 그러면은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마디로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계약은 연장된다는 건데 이 연장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에서 2 사이 2에서 6 사이 안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한테 저 2년 더 살 겁니다 라고 신청을 하기만 하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동일한 조건 기존의 금액으로 동일하게 연장된 걸로 본다 자 근데 임차인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으면 종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2에서 6개월 안에 제가 더 살겠습니다 하면은 계약은 갱신됩니다 라는 건데 1항의 경우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2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2 플러스 2인 겁니다 자 근데 이 계약갱신을 할 때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2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인데 너네끼리 서로 죽여라라는 겁니다 4로 하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뭐죠? 그거는 법원 가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칼부림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은 연장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 정당한 사유가 이래요 월세를 민합한 경우 두 번 그리고 거짓으로 뭐 계약을 한 경우 이름을 뭐 가짜로 했다거나 뭐 서로 합의해서 뭐 보상을 제공하면 뭐 연장 안 해도 되겠죠 뭐 전대차를 뭐 주었다거나 뭐 주택을 뭐 집을 막 파손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집이 뭐 멸실되거나 예를 들어 뭐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부셔졌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연장이 안 되겠죠 뭐 철거나 재건축을 해야 되고 뭐 그걸 미리 뭐 고지했을 경우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이거죠 임대인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임대인의 가족이나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을 그러니까 저 실거주할 건데요 그래요? 너 실거주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망원경 들고 집 보고 불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전화해가지고 너 안 사는 거 맞지 하면서 서로 막 싸움 나고 집 쳐다보고 있으면 경찰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됐다고 칠게요 그럼 그 연장을 했을 때 연장을 했을 때 계약 갱신은 됐는데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보장하고 보호하자고 법을 너무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빨리 만들다 보니까 이걸 하나 넣습니다 뭐냐면 임대차에 해지 권한도 주자 2 플러스 2지만 이 2는 우대권 같은 거야 아주 강력합니다 써도 되고 쓴 다음에 회수도 돼 너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으로 해지 권한을 주는데 이건 제 6조의 2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6조의 2가 뭐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따라서 하라는 거야 둘이 원래 2년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하고도 임대인이 너 나갈 거예요? 더 살 거예요? 라고 안 물어보고 임차인도 저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둘이 그냥 까먹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계약이 종료일이 지나버리면 묵시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이 그냥 갱신돼버렸네 라는 경우에는 해지라는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 2년 살기로 했는데 2년 한 5개월이 돼버린 거예요 2년 한 5개월 됐어 그러면 어? 저희가 너무 하다 보니까 저 바빠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저 나가도 되죠? 아유 나가세요 라는 거를 이 2 플러스 2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라는 거야 통보하면 해지하고 그리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나는 2년을 더 살 거예요 라고 통보를 하는 거랑 살다 보니 어? 벌써 5개월이 지나버렸네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지? 아유 저도 깜빡했는데요 뭐 아 그러면 나가실 건가요? 아 예 저 죄송한데 좀 나가야 되겠는데 아 네 나가세요 하는 거랑 같냐 이거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거부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거주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죠 근데 계약해지는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상황이 요즘에 어떻죠? 지금 전세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신축이 막 입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들이 연장을 한 다음에 보다가 신축이 입주하면 그냥 이사를 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옆에 신축이 입주장이니까 전세가 같이 빠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은 가버리고 그럼 나는 진작에 새로운 사람을 맞췄다면 나는 2년 정도 전세를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약갱신청권을 쓰는 바람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2년 사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갑자기 새로운 신축장에 이 분이 이사 가버리면서 나는 이 신축장의 전세 빠지는 상황에 갑자기 노출이 돼버리는 거야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거부도 못했어요 거부도 못하고 해지도 그냥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국회의원들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거를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두 달 안에? 전혀 안 했겠죠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뭔가 혜택을 줄까라고 했는데 아 이거 묵시적 갱신이 있네 그럼 이거 그냥 대충 가져다 쓰자는 식으로 만든 거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거는 서로 깜빡했네라는 겁니다 바쁘다 보니까 계약이 연장돼 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서로 깜빡했네가 아닌데도 아닌데도 해지를 하라는 거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소송을 붙은 거예요 날짜는 4월 6일입니다 21년 4월 6일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산 겁니다 6개월 정도 살고 나서 어? 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그냥 나갈래요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이제 한 2년은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개월 살다가 나가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세입자도 구해야 되고 중계비도 나갑니다 중계수수료도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계약 종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는 뭐 중계수수료라도 좀 받고 하는데 이건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구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은 이렇게 한 거죠 보증금이 2억 6천이었는데 3개월 뒤에는 돌려주셔야 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고 이제 집주인은 뭐 어떻게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뭐 잘 안 구해졌나 봐요 그래서 안 된다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소송을 벌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임차인이 졌고요 임대인이 이겼습니다 임대인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 같은 거 아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네 이런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본인 스스로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계약 해지인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방의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저는 이 법 자체가 문제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또 다시 또 소송이 붙으면 또 다시 판결이 바뀔 수도 있고 이 판례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대법원까지도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법 자체가 문제고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2년 연장을 했지만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 법에 있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합의하에 연장은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해지한다 라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고 이렇게 판결 났다고 해서 임대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걸로 또 임대인들은 또 돈을 안 돌려줄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들은 또 돈 돌려주라고 아 이거 소송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소송하는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또 대법원 가서 최종 판결 나야지 또 이제 판례로 굳어질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싸울지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2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냥 3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2년으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냥 뭔가 둘 중에 하나로 그냥 명확하게 하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3년째 국민들이 소송하고 싸우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이 국회에 좀 뭔가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거주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모든 국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고 어찌 보면 의식주의 가장 핵심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조건부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건부를 붙인 거를 빨리 뗐으면 좋겠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친구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이인데 여기에 조건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는 결국에 둘이서 소송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싸우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명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이게 이번에 아직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공론화가 돼가지고 확연하게 좀 바뀌고 명확하게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임대차 3법 가지고 이슈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슈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슈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